중국 광저우일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기사입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에서 이 바이러스에 핵산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환자가 쓴 물건을 만진 뒤 음식을 먹거나 눈을 비비는 방식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중국의 한 병원에선 환자의 대소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되면 침이나 콧물을 통한 호흡기 감염뿐 아니라 물체를 통한 매개 감염, 공중화장실을 통한 감염 등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가 다양해집니다.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개인위생, 특히 수시로 손 씻기입니다. 우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.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른 뒤 손등과 손바닥을 닫고 손깍지를 껴서 손가락 사이사이도 씻어줍니다. 엄지손가락은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서 씻어주고,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아래까지 꼼꼼히 씻어내야 합니다. 비누와 물을 쓸 수 없다면 물티슈 대신 알코올이 70% 이상 들어간 손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화장실에 다녀온 뒤는 물론이고, 지하철 손잡이나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는 물건에 손을 댔다면, 즉시 손을 씻도록 하고, 오염된 손으로는 코와 입, 눈 부위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 마스크를 쓸 땐 미세입자 차단 기능이 있는 보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.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로 감염되는 게 아니어서 일반 마스크도 코와 입을 잘 밀착해 쓴다면 도움이 됩니다. 다만 한 번 쓴 마스크는 다음 날엔 반드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. 공중화장실을 쓴 뒤엔 반드시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도록 합니다. 충분한 식사와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,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.